야! 나 정진먹었어 나 정진먹었어 그동안 월급도 한 푼 안 나오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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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보니까 여기 부분이니까 약간 45초해서 네, 그냥 좀 흐르해서 이거 엄한데 보고 있겠습니다 네 자, 저거 고객님 저거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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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고객님 뭐하는 짓이야? 죄송합니다. 제가 처음부터 또 그래도 전 ㅋㅋㅋㅋ 뭐하는 표정가? 아 죄송합니다. 아 그래. 잘생겼고, 재수없고, 관심없고 잘생겼어. 오. 오. 오오 어디가! 맞아. 뭐라고 그랬지?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예뻐요 가장 좋은 점 하나와 가장 안 좋은 점 하나는? 눈이 즐겁다? 왜? 가장 안 좋은 점은? 너무 예쁘다? 왜? 왜? 아 그럼 다시 할까? 오케이 가장 좋은 점은 똑같잖아요 너무 멋진, 너무 예쁜, 너무 멋진 사람 아 그걸로 가자 표지 표지 안 좋은 점 하나는? 다들 듣고 있어서 알겠지만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야 귀가 신나니까 이 드라마는 라디오로 들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정말? 안 좋은 점은? 그 목소리가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너무 밝아 잘 안 잘 거야 잘 안 잘 거야 문영에게 강태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? 내 심장 뭐 하는 거야? 제 3잔에 빠져 문영이 나 내 부모 엄마야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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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시청할게요 여기가 신고하겠지 여기가 신고하겠지 표정으로 하는 거죠? 칼을 약간 뭐 이런다든지 이러진 않지?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러진 않잖아 내가 그냥 갖고 와요 응 그냥 그러야 될 거 같아 왜 튀겨 웃어? 틀려 화내 여행 어머 고민 좀 확인 오